18장입니다. Introduction to Cycle Run. 앞으로 우리가 머신러닝 관련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될텐데 그 중에서 그러한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Cycle Run이라고 하는 상당히 재미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샘플 데이터 세트를 제공합니다. 그 중에서 보스톤의 하우스플라이스 데이터 세트, 다이아빗, 아이리스, 위스콘신 브리스트 캔셀, 와인 데이터 세트 이렇게 둘, 넷 다섯가지가 기본적인 거에요. 그래서 이것 중에 다섯가지를 다 오래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서 첫번째로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부터 살펴볼 거에요. 그래서 이 장에서 서로 다룰 내용들은 기본적인 사이킷 러싱, SK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SK런이라고 하는 모듈,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 다루는 방법 등등을 전반적으로 익히게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익힌 다음에 이런 기초적인 지식을 기초로 해서 머신러닝 다음 장에 부터 실질적으로 머신러닝 기법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장은 기본이에요. 사이킬런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기본적인 구성 이런 것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첫번째 해야 될 것은 먼저 SK런이라고 라이브러리에서 데이터 세트를 불러오는 것이 첫번째 할 일이죠.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실행시켜서 이렇게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를 불러왔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의 쉐이프는 지금 150 곱하기 4 입니다. 150 곱하기 4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 아이리스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전체 150개이고, 150개의 로우가 있고, 그리고 칼럼은 하나 또 3, 4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칼럼 각각이 지금 4개의 칼럼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칼럼 각각이 하는 의미, 피처네임으로 되어 있죠. 그것이 이겁니다. 세팔 랭스. 첫번째가 세팔 랭스, 두번째 칼럼은 세팔 위드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세팔과 태팔, 이것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보죠. 아이리스 데이터 세트에서 세팔 회탈. 이전에 아마 공부를 한 적이 좀, 그러니까 시즌1에서 다뤘던 주제이긴 합니다만, 혹시 시즌1 아직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간단히 보시면은 여기 난초에요. 난초 중에서 이 부분, 위에 있는 꽃받침을 세팔, 세팔이 꽃받침이고, 패털은 이 위에 좁히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폭과 그리고 높이, 마찬가지 폭과 높이를 통해서 세 종류의 난초를 구분하는 겁니다. 첫번째는 벨시칼라하고, 두번째는 세토사, 세번째가 벌지니카, 이 세 종류의 난초가,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이 패털과 세팔 데이터로서 구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머신러닝 기법으로 통해서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 실습 주제에요. 그래서 일단 실습을 바로 진행하기 전에, 이전에 먼저 이 사이클런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들, 개념들을 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첫번째 먼저 사이클런 모델 셀렉션 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프릿에서 아이리스 데이터, 조금 전에 가져왔던 데이터죠. 그리고 아이리스 타겟, 아이리스를 보시면, 아이리스 자체 데이터만 불러 봤었는데, 아이리스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실까요? 아이리스, 얘는 위로 올려놓는 게 낫겠군요. 아이리스가 구조가 어떤지를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우리가 데이터만 쭉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처네임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파일네임에서 이렇게 있고, 타겟에서 이렇게 있고, 딕셔널이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시면, 타겟네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세토사, 벌치칼라, 벌지니카 세 종류의 타겟네임의 array. 다 array가 value로 주어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시면, 예, 예. 지금 이게 좀 안 보이나요? 계속해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아, 멀리 올라왔습니다. 데이터로 되어 있죠. 데이터 아이리스 점 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것이 array입니다. 그렇죠? 칼럼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데이터로부터, 이 스프릿을 합니다. 스프릿하는 방식이 데이터에서, 데이터와 아이리스 타겟. 그래서, shuffle은 true를 줬고, shuffle은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또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나눴어요. 데이터, 아이리스 데이터를. x train, x 테스트, train, y train, y 테스트. y가, 그러니까, 이 타겟이에요. 타겟이고, 그리고 얘는, x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x 데이터의 shape를 보시면, 112 곱하기 4. 이게, x train이고, x 테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테스트는 38 곱하기 4. 그래서, 전체 150개죠. 150개를, 112개는 테스트 해 놓고, 38개는, 아니, 112개는 train 해 놓고, 38개는 테스트 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y 역시도 112개고, 지금 112개만 있는 벡터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마찬가지. 얘는, 칼럼이 없죠. 38 끝입니다. 왜냐하면, y값을 볼까요? y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y train, 보시면은, 숫자만 쭉 나열 되어 있죠. 그래서, 0, 1, 2, 0, 1, 2, 3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0과 1과 2가, 지금 세 종류의 iris, 난초. 한국말로 하면 난초죠. 난초입니다. 그죠? train. 그러니까, y train과 x 테스트가 서로 매칭이 됩니다. x 테스트와, 아니죠. x train과 train이 매칭이 되죠. 위에 있는 x 트레인, 어디 갔나요? 여기 있죠? 이 x 트레인과, 그리고 y 트레인이 서로 매칭 됩니다. 그래서, x 트레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y 트레인에 있는, 이 해답, 타겟을 서로 매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트레이닝을 앞으로 갈 거에요. 그래서 트레이닝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x 테스트와 y 테스트, 어디 있나요? y 테스트가 밑에 있죠? y 테스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모델의 정확성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조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고 하는 것들. 한번 여기저거 눌러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거는 사실 우리가 시즌1에서 다 다루었던 주제입니다. 혹시 시즌1을 안 들으셨거나, 혹은 시즌1에 들었던 것을 이미 다 잊어먹었다 싶으면,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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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